자 본인 소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? 얘기하셔야죠. 어느 동네 누구세요? 저는 운천동에 온 사람입니다. 운천동에서 오신 정기인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? 자꾸 어디 가지 마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이 자리 딱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? 건설 계층에 있습니다. 건설 어디? 토목에 있습니다. 토목 토목 겨울에는 어때요? 잠잠 겨울에는 좀 쉬고 원래 쉴 때는 뭐 하십니까? 뭐 하면서 지내요? 욕밥 잠시니까 맨날 오는 건 아니잖아요. 뭐하고 지냈어요? 운동도 하면서 운동? 무슨 운동? 충전하면서 등산합니다. 아 등산을 좋아하시는구나. 어느 어느 산은 갔다 와요. 겨울산 좋아하시나보죠? 가까운 산에 가요. 가까운 산은 어디요? 우암산. 우암산. 우암산 지금 가봤어요. 좋더라고요. 코스 딱 좋아요. 자 그러면 도전 들어가겠는데 도전곡이 뭡니까? 꿈의다. 무지무지 어려워요. 이게 나이 드신 분이 50 넘으면 하기 힘든 노래예요. 왜냐? 하다가 중간에 숨차서 포기를 해요. 무지 빠르거든요. 이게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혼자 불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. 85점이 안되면 어떡한다? 알겠습니다. 술을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 번 쳐주세요. 박수!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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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